야! 김수현! 반갑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 뒤에 숨어 국민을 기반하는 문재희들 물려가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는 문재희 전부들 물려가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없애고 대한민국 미래를 없애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희 전부들 물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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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변인 문재희 전부들 물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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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을 사랑하고 아주 평범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까지 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인 문재희 전부가 북한 정부인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금이니 지원금이니 수많은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 바로 우리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잡은 빚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정부 보조 정책을 비판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 경북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에는 근처도 못 가봤지만 적으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힘을 내어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색파탄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전부들 물러가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없애고 있고 앗아가고 있고 녹아버리고 있는 문재인 전부들 물러가 저는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사회에 척발을 내딛는데 이놈의 전부가 저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태클을 인생에 태클을 거는 무지 전부들 물러가라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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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꿈은 단촐한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런 정부 태어난 처음 봤습니다 암만 먹고살기 힘들다 힘들다 밖에도 다 먹고살았는데 지금 길거리를 나가보십시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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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있는 장사도 힘든 세상이 지금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 말도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노선 마지막 지역 대구 경북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족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수많은 돈은 너의 미래를 저당 잡은 빚이고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라고 제발 눈을 뜨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대한민국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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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십시오 우리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젊은 전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걱정